안녕하세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목요일 해외직과... 안녕하세요. 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 금요일 해외직과 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예고해드렸다시피 오늘은 치킨 당첨자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저번주보다 좋아요 수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291개 그리고 댓글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아침부터 기분이 좋아서 오늘은 치킨 당첨자 발표하기 전에 오늘 이 영상에도 똑같이 좋아요 눌러주시고 몇번째 좋아요 눌러주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면 내일도 치킨 한마리 더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첨자 발표 바로 해드릴건데 291개까지 댓글이 달렸기 때문에 그냥 구글에서 랜덤 숫자 뽑기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봤습니다. 최소 숫자는 1이고 최대 숫자는 291이기 때문에 랜덤 숫자 뽑기 이렇게 돌려보면 145번, 145번 나왔는데 댓글 정렬 기준을 시간순으로 마쳤습니다. 145번 찾아보면 주니엠님 144번째 좋아요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주니엠, J-U-N-Y-M 이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옆에 보고 계시는 이메일 주소로 본인 성함,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되고 본인 인증할 수 있는 본인 아이디가 나와있는 이 페이지 스크린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보다보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적혀야 되는데 맨 뒤쪽 부분에 다른 사람들 190번, 200번 이렇게 적고 있는데 저는 87번째 눌렀습니다. 이거는 이해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대충 맞춰서 적어주셔야지 된다는 점 아무튼 당첨되신 분 축하드리고 내일도 동일하게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에 많은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 더보기란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마찬가지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 제휴링크 또는 적립 링크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외직과 뜰 정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클릭하는 것으로 입장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줄리안패션이라는 이탈리아 위차 명품 편집샵이고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여러가지 제품들 재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한 사이트이고 미아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불가세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 처음 뉴스레터 구독하시게 되는 경우 15% 할인도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세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한번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울리치 압틱 팟과 제가 본 금액 중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441불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20% 세일받으시면 352불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미국 달러로 보여드리고 있어서 42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팜앤젤스 오버셔츠 같은 경우도 가격 굉장히 좋고 보여드리고 있는 팜앤젤스 맨투맨 315불에서 20% 세일받으시면 200불대로 가격이 떨어집니다. 사이즈도 전부 다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252불이면 3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가격 굉장히 좋으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팜앤젤스 스웨터 같은 경우도 200불대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오프화이트 맨투맨 같은 경우도 251불에서 20% 세일받으시면 200불 안쪽으로 떨어집니다. 사이즈도 다양하게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오프화이트 맨투맨 같은 경우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는 경우 굉장히 드뭅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오프화이트 여러가지 반팔 티셔츠들 가격 좋습니다. 180불 판매되고 있고 마찬가지 추가 20% 세일받으시면 143불 17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 더욱더 저렴한 137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추가적인 20% 세일되기 때문에 12만 9천원 구입 가능합니다. 앞쪽에 오프, 뒤쪽에 화이트 요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바라쿠타 지나인 자켓 같은 경우도 180불에서 추가 20% 세일되서 17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노스페이스 히말라야 파카 같은 경우도 2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저렴한 금액만 나 볼 수 있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FW 2021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정식적으로는 사이트에 표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초특가의 제품들만 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남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포워드 사이트 요즘에 굉장히 제품들 많이들 둘러보고 계시는데 정상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고 미국에 위치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1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빠른 배송, 무료 배송해줘서 많은 분들 구입하고 계시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정상가 제품들 오늘은 조금 다른 제품들 모아봤는데 오태가 베네타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같은 경우도 추가 세일이 가능합니다. 520불에서 20% 세일되기 때문에 416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계산해보시면 50만원 살짝 안되는 금액 구입 가능한데 관부가세 낸다고 하더라도 저렴한 금액만 나 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생로랑 지갑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20% 세일받으시면 4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러가지 카드지갑이라던지 지갑 종류들 저렴한 금액만 나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들 세일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피오오브갓 슬리퍼 같은 경우도 150불 정도 구입 가능해서 18만 5천원 정도 만나 볼 수 있는데 이 제품 많이들 구입하십니다. 원래 가격 비싸고 관부가세 전부 다 내셔야지 되기 때문에 원래 가격이 굉장히 비싼 제품이고 세일도 잘 적용되지 않는 제품이고 직구로 구입하시려면 관부가세를 전부 다 지불하셔야 되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저렴한 금액의 여러가지 사이즈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알파인더스트리 항공점퍼 같은 경우도 블랙색상 요즘에 많이들 구입하시는데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할인받으시면 15만원 정도 무료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의류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정상가 모든 제품들 20% 세일되고 있고 꼼대가루송 보여드리고 있는 컨버스 흰색상 아직도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남성분들 8.5 그러니까 265mm 그리고 남성분들 10사이즈 280mm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120불에 무료배송 가능하니까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오프화이트 슬리퍼 같은 경우도 관부가세 피해서 구입 가능하고 파멘젤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슬리퍼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신발 종류들도 정상가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악세사리 종류들도 확인해보시면 아크네 스튜디오 캐나다 스카프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은 와이드 제품이고 190불에서 20% 세일받을 수 있고 이 제품은 이미 세일되는 제품인데 로에베 스카프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도 할인코드 있기 때문에 할인코드 같이 입력해보시고 구입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악세사리 종류들 정상가 제품들도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솝 제품들도 여러가지 포함되고 있고 여러가지 명품 벨트라던지 선글라스 모자 종류들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마이테레사 사이트 어저께 세일 시작하기 전에 세일정보 소개해드렸는데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받아서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사이즈가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 제품들은 모든 제품들 초특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 직접배송 200유로 이상 구입시 무료배송도 진행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저렴하게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추가 30% 세일되는 제품들부터 소개시켜드리면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제라 독일군 스니커즈 40%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되고 사이즈는 280mm 딱 한가지만 남아있습니다. 계산해보시면 159유로까지 가격 떨어지면서 21만 5천원이면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메종마르제라 벨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추가 30% 세일되서 82유로 11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사이즈도 다양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르메르 트렌치코트 같은 경우도 이미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30% 세일되서 현재 7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마이텔에서 사이트 같은 경우 이렇게 FT에 적혀져 있는 제품들 원산지 증명 가능해서 150불이 넘는다고 하더라도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아크네 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현재 2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이자 별만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코트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고 이자 별만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시그니처 코트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코카오니온의 제품이라든지 르메르 꼼데가르송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30% 세일되는 제품들만 모았습니다. 들어가서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텔에서 사이트 신상 정상가 제품들 새해 맞아서 할인코드 나와 있습니다. 600유로 이상 구입시 100유로 할인 1000유로 이상 구입시 200유로 할인되고 있어서 저렴하게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아미 제품이라든지 메종마르젤라 르메르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20%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로저비비의 제품이라든지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들어와 있으니까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종마르젤라 사이트 이전에 직구하는 영상 올려드린 적 있습니다. 위쪽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에센스 사이트 최대 7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가격 좋아진 제품들 많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사이트는 미국 설정 한국 설정 가격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파멘젤스 반팔 티어츠 177불로 가격 좋습니다. 관부가 스피에서 구입 가능하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사이즈도 전부다 다시 채워져 있습니다. 메종마르젤라 보여드리고 있는 로고 반지 같은 경우도 190불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시 채워져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아미 맨투맨 같은 경우도 180불 판매되고 있고 라지 사이즈까지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탄브라운 보여드리고 있는 가디건 같은 경우 570불에 라지 사이즈 딱 한 개만 남아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 보시면 이전에 사이즈 빠졌던 제품들 사이즈 다시 채워져 있는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셨던 제품들 사이즈 채워졌는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 그리고 아이들 제품이라던지 기타 악세사리 스키용품이라던 이런 것들 문의하신 분들 계셨는데 여러가지 제품들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사이트 매치스패션 사이트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세에 맞아서 20% 하리코드 나와있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도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금액 관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250불 이상 구입시 한국 직접 배송 무료배송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르메르 범백 같은 경우 150만원 판매되고 있는데 20% 세일 가능하기 때문에 120만원 구입 가능하고 그 금액 최종비용 됩니다. 관부가세라던지 배송비 따로 없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피오브가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들도 20% 세일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메종마르셔라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지갑 신상으로 들어온 제품인데 마찬가지 20% 세일 받아서 3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관부가세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캐나다구스 제품들도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는데 신상 제품들 마찬가지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전부 다 20% 세일 가능합니다. 확인해 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확인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적인 20%도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독일 아르케 공식 홈페이지 현재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할인코드 남아있습니다. 독일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맨 아래쪽 부분에서 인터내셔널로 변경하시면 직접 배송도 가능한데 독일 아르케 공식 홈페이지가 가격이 가장 좋습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훨씬 더 저렴한 금액에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 만들어진 코트 145유로 판매되고 있는데 제일 받으시면 111유로 15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자켓 종류라던지 비닐이라던지 스카프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추가 20%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더 아웃넷이라는 데타포르테 미스터포터의 아웃넷 매장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전에는 남성 제품들 없었는데 남성 제품들 추가되면서 가격 좋은 제품들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특히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40% 세일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남성 제품 같은 경우는 추가 세일은 없기 때문에 신규 회원으로 가입하시고 할인코드 입력하시면 15% 세일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하고 관부가세 사이트 내에서 전부 다 결제하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벨스타프 자켓 가격 아주 좋습니다. 보시면은 50%나 세일된 금액 30만원 판매되고 있고 신규 고객 할인코드 입력하셔서 15% 세일 받으시면 25만 5천원 정도 이런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색상 뿐만 아니라 검정색상이라던지 네이비 색상 아주 이쁜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크네스튜디오 보여드리고 있는 울로 만들어진 카디건 같은 경우도 28만원에서 추가 15% 세일 받아서 24만원 안되는 금액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스튜디오 청바지 같은 경우도 가격 좋고 몽블랑 보여드리고 있는 브리프 케이스 같은 경우도 가격 좋습니다. 87만원에서 추가 15% 대략 73-4만원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남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이쁜 제품들 숨겨져 있습니다. 산드로 제품들 다양하고 몽블랑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서류 가방이라던지 보테가 베네타 선글라스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원래 아웃넷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성 전용 편집샵이었기 때문에 여성 제품들 굉장히 많은데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이미 많은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40%나 세일되고 있습니다. 띄어리 제품이라던지 레겐본 여성분들에게 인기 많은 산드로마주 끌로에 메종마르셔라 등등의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추가 40% 초특가 세일되는 제품들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엔트로폴로지 미국 공식 홈페이지고 여성 제품들 그리고 홈에 관련된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인데 이미 세일되고 있는 다양한 제품들 추가 40% 세일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여성분들 쉐르파 자켓 같은 경우 200불에서 40% 세일되면 120불 정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런 제품들 14만 3천원 정도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가격 좋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쉐르파 자켓 마찬가지 170불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받으시면 12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마찬가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푸파 자켓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추가 40% 장바구니에 담으 자동세일 적용되기 때문에 제품들 초특가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의류 종류라든지 홈에 관련된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는 사이트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 사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DK&I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5% 정상가 제품들 일부 제품들은 35% 30% 세일되는 할인코드 있으니까 여러 할인코드 입력하시고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입하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로고 푸파 자켓 가격 아주아주 좋습니다. 109불에서 25% 세일되기 때문에 10만원이 안되는 금액으로 제품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울로 만들어진 코트 같은 경우도 10만원 안되는 금액 구입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본버 자켓 마찬가지 10만원 안되는 금액으로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패딩이라던지 코트, 파카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 가능한 전체 페이지도 확인해보시면 되고 신상 제품들도 여러가지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보시고 둘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어저께 소개시켜드린 호주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고 이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아카이브 세일 진행하고 있어서 가격 좋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몬클레어 슬리퍼를 비롯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아크네 스튜디오 후디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제품들 많이 보여드렸는데 링크 클릭하면 보이지 않는 제품들은 이미 품절이 된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어저께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캐나다 구스 제품이라던지 몬클레어 패딩 종류들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고 아크네 스튜디오 나이키 CP 컴퍼니 등 다양한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CP 컴퍼니 유로 맨투맨 120불 판매되고 있는데 모든 금액 호주 달러로 표시되고 있기 때문에 CP 컴퍼니 맨투맨 120불 계산해보시면 10만원 구입 가능한 금액입니다. 남성분들 신발 종류들도 발렌시아가 제품 비롯해서 몬클레어 제품이라던지 랑방 독일군 스니커즈라던지 피어오브가 살롬은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고 여성 제품들도 캐나다구스 제품 비롯해서 다양한 이쁜 제품들 숨겨져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 신발 종류들도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제품들 이쁜 제품들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품들은 기타 악세사리라던지 테크 제품들 세일되는 제품들 모아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아마존 사이트 보여드리고 있는 추가 30불 세일되서 90불정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 굉장히 특이하게 생겨서 많은 분들 구입하시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제품입니다. 워터픽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8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색상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 제품 마찬가지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삼성 T7 외장하드 같은 경우도 1TB짜리 제품 현재 14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한국 직접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고 이베이스에 되는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삼성 갤럭시탭 S7 FE 제품이고 12.427짜리 제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은 아니고 오픈박스 된 제품입니다. 350불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컴퓨터 관련된 제품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니까 한번 계산해서 보여드리면 350불에서 곱하기 1점이라면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지고 한국 직접 배송 불가능하기 때문에 배송된 비용 대략 15불 정도만 잡으면 딱 400불 정도 나와서 배송해보시면 47만원 구입 가능합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맥세이프 보여드리고 있는 가지고 다닐 수 있는 배터리 팩 현재 6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 오픈박스 된 제품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고장나서 들어와서 고쳐서 판매되는 제품이 아니라 오픈박스 된 제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제품이 구입했다가 반품으로 들어온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박스 손상이 있거나 박스가 한번 오픈된 제품이기 때문에 저렴하게 판매되는 거고 안에 내용물은 새 제품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런 무선카메라 같은 경우도 리퍼 제품 가격 좋습니다. 88불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구입해서 리뷰해드린 영상도 있는 제품입니다. 집에서 아직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도라마라는 사이트에서 웨스톤 이어폰 종류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W20짜리 제품 109불 판매되고 있고 W40 제품 같은 경우 170불 정도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음질이 좋아서 많이 찾는 제품이니까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테크 제품은 아니지만 노드스트롬 렉의 어그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제품인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70불 정도 판매되고 있고 사이즈 다양하게 남아있습니다.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아이들 제품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어그 부츠 종류들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으니까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드스트롬 렉 같은 경우는 노드스트롬 미국 백화점 사이트의 아울렛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다양한 제품들 많은 세일되고 있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화틸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도 잊지 마시고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몇 번째 좋아요 누르셨는지 댓글 남겨주시는 분 내일 추첨해서 다시 치킨 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불금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지구정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